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 출애국일 것입니다 출애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인데 누구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국의 자리를 잡은 야국의 후손들 그들은 요셉의 때와 그 후 얼마간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얼마가지 않아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해보면 괘씸해요 고생해도 쌉니다 한번 당해보라고 외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19절이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선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너라 나 요하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며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운 거예요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에요 고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왕이 우리를 놓아줄 리가 없어요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인간은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쟁 통해서 살아나온 자들아 내게로 모여오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며 구원하지 못할 신에게 기도한 무지함을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그것이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지금은 자기들이 비록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애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보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함정에 빠져버렸고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의 선제를 통하여 너희들은 모이라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전의 삶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의 소망은 없는 거죠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화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여 내일 되어질 일을 한번 의논해 보아라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에게 말한 일들이 하나라도 착오가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주목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나요 그때 주목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그 좌절에 늪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보면요 정말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져 보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고 전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첫째에 두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내 삶의 새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두게 하고 없어서 그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 leve거ilateralLY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向éc